27사단 이기자 부대는 약 70명 가까이 중부전선을 지키다가 작년에 시행됐던 국방개혁으로 인해 강원도 접경지역의 군부대가 잇따라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 4천명의 군장병이 떠나면서 주변상 가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접경지역 경기가 완전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며 한탄했는데요. 가게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놔도 부대가 없으니 소비가 안될 거라는 현실 때문에 아무도 가게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인적이 뚝 끊겨버린 마을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에도 부딪히게 되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역 특성상 군인 자녀가 많아서 학교를 통학하기 위한 차량을 군부대에서 지원해줬었다고 하는데요. 부대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에 따라 통학 차량도 없어지며 당장 통학 문제가 불거져 학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방부에서는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이로 인해 군장병 2만 2천명이 강원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안 그래도 지방소멸위기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군부대마저 없어지고 통합되면서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낸 사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는데요. 실제 이기자 부대 출신이라고 밝히며 그쪽 지역은 부대를 믿고 장사를 해서 가격이 말이 안되게 비쌀 뿐만 아니라 노후된 시설에 불친절함까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군인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논란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그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니 결국 이렇게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어떤 식으로 검토될지 여러가지 문제가 뒤엉켜있는 상황입니다.